AMP hed sihat 봉운 나도 그냥 조금 저기 했더니 막 소리가 미끄러진다 이걸 하도 안 했더니 그러니까 그 희한다는 게 안 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 짜뿐 거? 천자 뒤풀이 가사는 나눠 드렸어요? 나눠 드렸지요 문담 풍경 배운다면 천자 뒤풀이 배울 거요 운담 풍경 배우도록 하겠어요. 운담 풍경 시작! 운담 풍경 근로천 소거 예술을 싣고 광화수류 과전천 신일사정 나려가니 넘노나니 광복 백점 수르르 풍덩곡파 창랑 떠노나니 투하로다 투하로다 시작! 투하로다 푸근꽃 푸른잎 번단형 소생을 그림모고 나는 나빌 우는 애는 준광 준응을 자랑보건다 어디로 가져라 어디로 가져라 한무술 점점 나려가니 운담 풍경 누군고초동이요 성병아 온이라 여기까지 했지? 새벽별부터 배우시다이 새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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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 성병아 도시 수중 산천 이로 있고 수중 산천 이로 있고 수중 산천 수중 산천 아니 수중 수중 산천 5,6번개 산천 수중 산천 시작 수중 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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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수중 산천 수중 산천 이로 있고 이로 있고 편편 나눈 편편 나눈 저 백군안 저 백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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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복어를 한가 한복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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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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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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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달빛 새벽 별 가을 날빛 그렇게 과 가 너무 많이 푹 내려면 안 돼요 새벽 별 가을 날빛 새벽별 가을달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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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새벽별 가을달빛 새벽별 가을달빛 좋아 아주 잘했어요 강심어 꺾고 흐러져 수중산천 수중산천 이루어있고 변변나는 변변나는 저 백군안 저 백군안 한가하물 한가하물 자랑온다 자랑온다 흘린 옥척 하나 둘 흘린 옥척 펄펄 뛰고 펄펄 뛰고 쌍쌍 워낭이 쌍쌍 워낭이 높이 높이 또 청풍은 설에 허고 청풍은 설에 허고 그렇지 거기까지 새벽별 가을달빛 새벽별 가을달빛 เลย 강심어 깍쿵 흐러져 수중산천 이루어있고 수중 산천 이뤄있고 편편한 온 저 백군 안 한가하물을 자랑헌다 한가하물 자랑헌다 을리녹쳐 펄펄 뛰고 하나 둘 을리녹쳐 펄펄 뛰고 쌍쌍 워낭이 높이 땅 높이 땅 청풍은 청풍풍이 네번째 박이사 청풍은 설에 허고 청풍은 설에 허고 그지? 새벽 별 가을 달빛 새벽 별 가을 달빛 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강심어 거꾸로져 수중 산천이로 있고 수중 산천이로 있고 변변나는 저 백군안 한가함을 자랑온다 한가함을 자랑온다 울린 옥척 펄펄 뛰고 하나 둘 울린 옥척 펄펄 뛰고 쌍쌍호낭이 쌍쌍호낭이 높이 땅 높이 땅 청풍은 설에 오고 청풍은 설에 오고 숙판흙은 부릉이라 하나 둘 셋 숙판흙은 부릉이라 종일 위기진 종일 위기진 소요해요 능마간 경지 능만 경지 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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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 능만 경지 능만 망연이라 살 같이 살이 열한 번째 봐봐. 능만 경지 망윤이라 살같이 이렇게 시작. 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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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 경지 망윤이라 망윤이라 살같이 살같이 가는 배는 가는 배는 양진포진 배회로다 양진포진 배회로다 양진포진 배회로다 이렇게 뛰어버려야지 남의 팔경 남의 팔경 소상 동정 소상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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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포 정벽이 정품 정벽이 정벽이 여기로 오구나 여기로 오구나 여기로 오구나 여기로 오구나 아 거드러 올리고 코드러 올리고 놀아 놀아 그렇게 놀아 놀아 한 번 운담 풍경 지금 세례별 앞까지 한 번 해봅시다. 아 전체를? 그래요 그렇게 해요. 왜냐면 시간도 널러런데요. 오늘 막 급하게 가시네. 운담 풍경! 근로전! 눌러서네. 운담 풍경! 근로전! 선생님 소리 많이 들어봤지? 선생님 그렇게 하시잖아 거기를. 거기를 보니까 다른 저기로 엑스피를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 음을 그렇게 다 뭉개서 내더라고. 그래서 체보도 그렇게 해놨더라고. 운담 풍경! 시작! 운담 풍경! 근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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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소리를 내. 소곡을 술을 실고 방화수류 과전천 방화수류 과전천 방화수류 과전천 주르륵 풍덩곡파창랑 떠나니 도와루다 푸흙은꽃푸른잎번 푸흙은꽃푸른잎번 사념수색을 그림머고 사념수색을 그림머고 나는 나비 푸른새는 나는 나비 푸른새로는 춘광춘흥을 자랑헌다 춘광춘흥을 자랑헌다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져서라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져서라 한곳을 점점 나려가니 한곳을 점점 나려가니 좋아요 언덕 우흐 조동이여 석볕하 언덕 우흐 조동이여 석볕하 고옹이라 고옹이라 새벽별 가을달빛 가하 항심호 삼십오 곽구그러져 수중 산천일오잇고 수중 3천 1월 있고 변변나는 저 패꾸난 변변나는 저를 안오네요. 변변나는 시장 변변나는 저 패꾸난 반가하물을 자랑온다 반가하물을 자랑온다 흘린 옥척팔팔을 뛰고 하나 둘 흘린 옥척팔팔을 뛰고 상상원왕이 높이를 따 높이를 따 정품은 소래허구 정품은 소래허구 숲팔은 부릉이라 하나 둘 셋 숲팔은 부릉이라 종일비지 종일비지 소요해요 소요해요 능망은 경지 능망은 경지 능망은 경지 능망은 경지 망연이라 살같이 망연이라 살같이 가는 배는 세 번째 팍 가는 배는 양진 포진 배 회로다 양진 포진 배 회로다 로다가 합이 로다 이렇게 로가 로가 합이 로다 남의 벌경 수상 통 정 남의 팔경 소상 통 정 소상 통 정 소상 통 정 그렇지 남의 팔경 남의 팔경 소상 통 정 소상 통 정 정 통 통 로 통 명 은 통 은 수상 ар alan 구드롱 거리 꾸누라 보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네 하지마라 그런것 그럴 때 보새 하면 좀 촌스러워 그때는 또 뛰는거야 어떤것은 붙이고 어떤것은 뛰는데 이건 뛰어? 또 운단풍경 한 번 더 해줘 운단풍경 근오천 해 운단풍경 근오천 그러지 수고 술을 실고 수고 술을 실고 방화수류 방화수류 과전천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적 나려 나려가니 심리사적 나려가니 넘노나니 광복음 백접 뚜루룩 뚜루루 풍덩국파 창랑 뚜루루 풍덩국파 창랑 떠누나니 도와르다 도와르다 푹흙은 꽃 도와르다 푹흙은 꽃 푸른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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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영수색을 그림보고 산영수색을 그림보고 그림보고 나는 나비 우는 새는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준광 준응을 자랑 허건다 중광 준응을 자랑 헌다 어디로 가자 서라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다려가니 한 곳을 점점 다려가니 온 덕 우 초동 이어 석 뼈가 온 덕 우 초동 이어 석 뼈가 오 이라 새벽 별 가을 달빛 봄 이라 새벽 별 가을 달빛 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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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앙! 심오! 심오! 꺾굴거그러져! 꺾굴그러져! 수중산천이로 있고 수중산천이로 있고 변변나는 저 백구난 한가하무를 자랑헌다 을린 옥척 펄펄 뛰고 하나 둘 을린 옥척 펄펄 뛰고 상상원왕이 높이따 상상원왕이 높이따 청풍은 설에 오고 청풍은 설에 오고 숙판은 불응이라 하나 둘 셋 숙판은 불응이라 종일 위지 소여해요 종일 위지 소여해요 능망은 경지 방윤이라 능망은 경지 능망은 경지 망은이라 살같이 망은이라 살같이 가는 배는 가는 배는 가는 배는 양진 양진포진 배로다 양진포진 배로다 양진포진 배로다 남의 발경소상 동정 남의 발경소상 동정 남의 발경소상 동정 남의 발경소상 동정 동정 남의 발경소상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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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풍적 벽이 정풍적 벽이 다음날 참 더럽게도 못 듣네 여기로 now 여기로 кра 로 살짝 내려와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소리가 크게 뻣뻣해서 되겄어. 로구나. 로구나. 거드렁거리고 놀아. 거드렁거리고 놀아. 거드렁거리고 놀아. 이거잖아. 거드렁거리고 놀아. 굿. 그렇게 해야 돼. 후반보야. 후반보야. 한 번 더 배울 거야. 후반보야 어렵다고. 한 번 더 배울 거야 다음 주에. 이놈 어떻게 이렇게 두 번에 끝내겠어. 세 번에. 말도 안 돼요. 천재들이야 천재들. 그게 말이야. 다음 주에 또 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우리 회장님이 참 경우지지 않냐. 경우라는 것은 그런 거이요. 박경우네 박경우요. 박경우네요. 박경우지 박경우지. 아이고 경우지 그럼. 박경우라. 장무경우. 장무경우. 아이고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도련님이.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지 그러면 우리는 단도직입이야. 천재들뿌리로 바로 들어간다고? 염. 생일인 좀 쉬어요. 그래. 귤 하나 까먹고 쉬고 저기 들어가기로 했어 천재들뿌리. 나도 하나 주세요. 종이 어디 없어 천재들뿌리. 천재들뿌리? 천재들뿌리 하나. 천재들뿌리 하나. Just a moment. Just a moment. Just a moment. 난 안 받으세요. 선생님 저는 안 받으세요. 이 암. 이 보라색 책에 27쪽에 있어. 천재들뿌리 가? 이 암. 사슬이 같은가 그게 궁금하네. 사슬이 같을 거야. 강산재로 다 해놨을 거야. 여기서부터 해. 여기서부터 있구나. 사슬이 없다. 아 사슬만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안 받는 자유. 아. 아. 아 그 사람. 어. 아 그 사람. 아니. 정신에 대해 생각할지. 에어이. 아니. طив. 아니. 아니. 아. 아. 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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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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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